보시면 지금 포도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. 이파리가 이렇고요. 지금 포도나무는 이렇게 크죠? 이렇게 큰데 여기 하나죠? 한 그루가 올라와서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. 예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해서 이제 열리는 거죠. 한 그루를 심으셔도 여기는 포도가 엄청 잘 돼요.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열리거든요. 그러니까 한두 박스 열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나중에 또 열리는 걸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그루예요. 한 그루.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포도가 지금 꽃이 피려고 다들 하고 있는 거죠. 감사합니다.